그럼 시즌을 통해서 마이베드 뷰티에 처음 출연하는 뷰티 새싹 최유정씨입니다 최유정씨만의 뷰티 팁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뷰티 새싹과 같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자라나는 새싹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왼쪽에서 감사합니다 의욕만발 떠오르는 뷰티 아이콘 이미주씨입니다 넘치는 매력의 소유자이시죠 뷰티 꿈나무로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섹시한 뷰티 꿈나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고급적이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기도 해주시고 이미주씨 와 대단하십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실 분은 달려져 있습니다 고수다운 멋진 포즈 이미 취하고 계시네요 왼쪽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사진을 오른쪽 손으로 대신 나오고 계십니다 네 조금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네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뒷모습 찍으시겠답니다 다음에 나오실 분 조금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실 분은요 모델 네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 한혜진씨 네 나오셨습니다 왼쪽부터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 만렙 언니의 솔직담백한 입담을 기대해봅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런웨이인지 제작발표회인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분의 뷰티 군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촬영을 할 텐데요 네 뷰티 군단은 뷰티풀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네 각양각재기 뷰티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단체사진 촬영 여기까지 아 다같이 네 네 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하십니다 네 왼쪽부터요 왼쪽부터 다시 한번 같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도 한번 가실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저희 이영신 PD님 함께 모시고 또 단체 사진 남아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가운데 네 네 PD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왼쪽부터 동일하게 포즈 갈 텐데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포즈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운데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앞쪽으로 내려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무대 앞쪽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지리응답 소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